네,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너무 쏟다, 진짜. 아침부터. 아침부터 재산을... 방뼈부터... 이걸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? 잠깐만, 환불, 환불. 환불했어요. 아니, 이거 너무 튀잖아요. 이거 너무 튀잖아. 아니, 좀 작게 만들어주던가. 구입자의 이름과 쉴드를 동시에 외치시면서 만 천하에 알리시면 방뼈의 기능이 작동됩니다. 선생님, 너무 창피하잖아요. 그럼 내가 시, 승기, 시! 맞습니다. 와, 여기 겨드랑이에서 땅 날 것 같은데요? 지금 너무... 물론 액션은 본인 취향대로 취하시면 됩니다. 아, 미치겠다, 이거.